비행기는 저는 그냥 TV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조금 어둑어둑 했었는데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 창밖에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런 버스도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버스는 듣도보도 못했고 좀 민망할 정도로 비교가 안 돼요. 시트도 되게 푹신하고 너무 좋았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교복이라는 게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통일이거든요. 전체 북한의 학생들이? 통일이에요. 그냥 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서현경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현경 님 모시고 북한에 대한 실생, 요즘에 또 보니까 주말에 도발하고 난리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인지. 플러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물론 이제 다른 채널에서 많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채널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 좀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네요. 네, 이름은 서현경이라고 하고요. 올해로 23살인데 8년 전에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조금 하다가 현재는 또 이제 유튜브 쪽으로 제 채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탈북을 뭐 어떻게 탈북을 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그 당시에 15살이었고요. 저희 아빠께서, 아빠가 이제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다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제 올 때 저 그리고 네 살 아래인 여동생. 그리고 그때 당시에 70, 70 살 가까이 되셨던 저희 할머니. 이렇게 다 같이 오셨어요. 네, 같이 오고 이제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뭐 있었긴 했지만 일단은 한 번에 다 와서 성공적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감시 체계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가족 탈북이 이제. 그때 이제 막 타이트하게 쪼이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때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그 원래 연선 지대가 원래는 그렇게까지 막 단속을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철조망이 한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서 밀수가 다 막혔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빠께서 이제 사무역을 하면서 살던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북경이 막히면은 수단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더 이상 못 산다. 네, 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빠 때까지는 뭐 밀수를 하면서 살았다. 근데 뭐 우리 때는 또 어떻게 살지 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너희 앞날을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다 같이 나온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오신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이제 뭐 브로커가 단계별로 되게 많아요. 북한에서 중국 넘겨다 주는 브로커가 한 명 있고, 중국 대륙 내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한 두세 명 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느 루트를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브로커가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많구나. 네. 이제 이렇게 뭐 임계점마다 그 포인트마다 브로커가 이제 다른 브로커가 이렇게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브로커가. 그러면은 중국으로 먼저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올 수는 없고, 제3국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바로 이제 뭐 비행기를 탈 수는 없고요.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되면 이제 바로 복종이니까. 왜냐하면은 그 북한이랑 중국이랑 이제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이제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너희 나라로 이제 뭐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로 그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 뭐 이렇게 그런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 협약 때문에 뭐 받다 하면 그냥 돌려보내요. 받다 하면은. 네. 그대로 잡혀서.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살려고 북한에서 벌어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살려고 이제 혼자서 중국에서 잡혔다. 이러면 이제 그냥 너는 경제범이야. 경제범이니까 뭐 가볍게 뭐 그렇게 좀 형량도 좀 가벼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 탈북이잖아요. 이러면은 중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시민권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네. 그러면 무조건 이건 한국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치범이 돼요. 그래서 잡아서 너 이 체제에 불만이 많구나. 너 뭐 종파분자구나. 이러면서 가족 채로 그냥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좀 아빠가 올 때 좀 많이 힘드셨죠. 아. 잡히면은 다 가족이 거의 뭐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제가 그때 15살, 제 동생이 11살, 그리고 할머니가 70살 이러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 많이 됐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딱 가장이고 남자 혼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많이 힘드셨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은. 네. 그러면은 뭐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오기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거의 뭐 로또에 1등 당첨될 확률보다 더 극악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끔 뭐 보면은 좀 탈출을 했다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천운이 따른 거죠. 거기서 그러면은 뭐 강제 뭐 고역이라든 노역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가 뭐 병들고 다치거나 해서 죽는 건가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네. 그냥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는 거. 시체돼서 나오는 거. 그럼 이게 탈출을 할 때. 네. 약간 아슬아슬한 순간 이런 것도 있었나요? 아 그렇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강을 막 건너서 헤엄쳐서 왔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순 산길로만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한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국경이 있을 거잖아요. 네. 북경이 있으면은 그 앞을 그 경비대 초소 경비대원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키고 있는 거기를 안전하게 넘어야 되는데 그 지키고 있던 그 구간을 갔을 때 이제 하마터면 잡힐 뻔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저희가 그 산을 넘던 시간이 뭐 한 새벽 2시? 1시 2시 뭐 그 사이였어요. 근데 겨울이기도 했고 북한은 그때가 10월 15일이었는데 북한은 그때 엄청 추워요. 막 눈이 내리고 네. 진짜 추워요. 그래서 막 2시쯤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야외에서 이렇게 뭐 보처를 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춥잖아요. 뭐 방 한 용품도 제대로 없어요. 뭐 핫팩 없고 뭐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추우니까 이제 쪼그려 앉았다가 이제 경비대원이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데서 그런 근무를 서냐면은 땅을 파고 땅을 파고 그 안에 사람 웅크리면은 딱 안 보일 그 정도 깊이로만 땅을 파고 거기서 이렇게 잡누려 있었던 거예요. 경비대원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전진 방향으로 이제 그 우리 진행 방향으로 이제 그 사람이 그러고 자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제일 앞에 섰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섰었는데 한 뭐 여기서 뭐 15미터 정도 거리 왜냐면은 그때가 막 눈도 내렸어가지고 사박사박 소리도 좀 나고 그 나뭇잎이 마른 게 떨어져서 버석버석 소리도 많이 나고 밤이니까 조용하니까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소리를 냈어도 거기서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이제 진짜 조용히 해라. 앞에 누가 있다 이러고 이제 이제 다 얼어붙어 있었는데 저쪽 경비대 초소 그 본진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나오는 거예요. 불 딸깍 켜고 그 교대를 하려고. 그래서 와 그때가 제일 아찔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잘 아빠가 잘 유도를 해서 그분이 곤이 잡누셨나 보다. 곤이 잡누었죠. 그래서 여덟 명이 사박사박 지나가는데도 깨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넘어서 철조망을 뚫고 왔죠. 근데 보통 이제 브로커를 끼고 가면은 브로커가 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나요? 그 브로커가 그 브로커가 길을 잘 모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참이었나 보네요. 네. 딱 그 길을 딱 한 번을 가보신 거죠. 그분도. 이 길로 가면은 겨울에도 물을 건너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일단 가다가 동산 걸릴 일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산길을 갔는데 이제 그 저희를 안내해 줄 때가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뭐 나무도 빽빽히 있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예 안 나 있고 그냥 생산을 그냥 헤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몰랐던 거죠. 여기였나? 아니야. 저희였던 거 같아. 막 이렇게 막 띨띨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그때 그 뭐 달을 보고 아빠가 방향을 찾아서 중국을 건넜거든요. 중국까지. 뭐 그렇게? 네. 진짜. 그 브로커분이. 근데 뭐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아예 몰랐으니까 저희는 뭐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긴 하죠. 아무래도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 비용을 좀. 네. 그분도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탈출하신 다음에 중국에 가서 어느 나라로 넘어가신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 중국이랑 라오스랑 그리고 이제 태국 이 삼국 과정을 거쳤거든요. 저희는. 아. 네. 네. 진짜 그 이 루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이때까지는. 그 루트로 왔기 때문에 이제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죠. 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안전하게. 모든 가족이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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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건데 많은 한국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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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걸로 뭐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뭐 인천대교 건너는 그런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일들을 꼽는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에피소드라. 그게 떠오르네요. 이제 태국은 되게 더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덥잖아요. 그 1년 365일 내내.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저랑 저 일행이랑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다른 분들이 또 많았어요. 거기. 그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한국은 겨울에도 따뜻하대 북한만큼 그렇게 춥진 않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구나. 제가 그때 떠올렸던 따뜻하다의 기준은 태국이었어요. 아. 네. 태국보다 뭐 추워도 조금만 더 쌀쌀하겠지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입국을 11월 23일에 했거든요. 그럼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1월 23일 그래도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얇게 입어야겠다 이러고 다른 분들이 다 패딩을 챙기는 동안 저는 맨투맨 이렇게 얇은 거 한 장만 입었어요. 이거 입을 필요 없어. 한국 따뜻하대 이러고 저는 혼자 그걸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춥다고. 아무도 야 너 그렇게 입었다가 진짜 추워. 이걸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뭐 비행기를 올라서 이제 딱 내렸는데 도착을 해서 딱 내렸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이거 너무 춥군. 약간 이거 밖에 없었어요. 따뜻하지 않고. 약간 그냥 조금 북한보다 따뜻하다 였는데 그냥 태국만큼 따뜻하다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그게 제일 기억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뭐 딱히 에피소드를 할 건 없고 그냥 접하는 모든 게 저한테는 다 처음이잖아요. 일단은 뭐 비행장이 그렇게 넓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그때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비행기는 저는 그냥 뭐 TV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일반 일단 일반 국민이잖아요.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도 뭐 이 여과만 있으면 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이런 건 좀 특별한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타는 건 줄 알았는데 나도 탈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비행장이 그렇게나 넓고 인천공항으로 왔거든요. 근데 조금 어둑어둑 했었는데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아 바깥에 창밖에 보니까. 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뭐 보면은 그 주택들도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 불을 켜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한 거예요. 밤에 오셨나요 그러면? 그 완전 밤은 아니고 조금 어둑어둑 할 때였어요. 아 저녁 막 초저녁 그럴 때. 네. 또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 좀 그럴 때였는데 너무 다들 전기를 아깝지 않게 그냥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신기했냐면은 제가 살던 그곳은 전기를 거의 뭐 연례 행사 수준으로 뭐 명절이다.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때다 이러면은 어 기분이다. 전기 좀 쓰렴 이러고 하루 종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그때 뭐 배터리랑 배터리 다 가져와서 다 충전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전기를 빵빵 쓰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정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보통 검은 정장을 많이 입으시거든요. 딱 나오셔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탈하지 마시고 버스로 이동해주세요. 하면서 그 빨간 커다란 버스 있잖아요. 그걸 타고 저희가 국정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기 전에 일단 그 건강검진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버스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버스 뭐 듣도보도 못했고 그 그냥 고속버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런 걸 탔었는데 이거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실례일 정도로 좀 민망할 정도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버스는 아예 난생 처음 타봤어서 그 시트도 되게 푹신하고 너무 좋았고 너무 그 내부도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았고 이랬는데 커다란 병원으로 저희를 이제 통체로 데려가서 신체검사 건강검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먼저 어 하는 사이에 다 진행이 돼서 약간 되게 기분이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 말씀해 주신 걸로도 충분히 한국에서 북한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다르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약간 국정원에서 뭐 그때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그렇죠. 학생을 대상으로는 좀 다른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의 강도가 약하다든지 주로 이제 뭘 물어보죠?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강도가 좀 약한 건 아무래도 있긴 하겠죠. 뭐. 근데 이제 대체로 강조.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근데 질문.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나와서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괜찮나요? 아. 네. 일단은 뭐 너가 뭐 태어나서부터 내 기억이 있을 때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걸 쭉 말해버려요. 뭐 학교,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 다녔고 학교는 어느 학교를 다녔고 뭐 그동안 누구누구랑 친했고 뭐 살았던 집은 어땠고 뭐 엄마, 아빠, 내가 봤을 때 너 엄마, 아빠는 뭐 어땠고 뭐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너가 근데 저번에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이렇게 또 캐치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살았던 기간 동안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동안 이제 그 어린애들도 혹시나 그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네. 훈련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 그런 게 끝이었어요. 그냥. 근데 뭐 성인들은 좀 다르겠죠.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본다던가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좀 가벼운 질문들만 받았습니다. 학생 때 오셨으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신 거예요? 중학교? 아니요. 그 중학교 2학년부터. 2학년부터? 아. 그러면 이 북한 학교와 이 대한민국 학교의 당연히 다른 점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차이점 뭐 근데 다 달라서 정말 이거 놀랐다. 학교가 이런 곳이었어?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체벌이 없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지 않는다. 아. 때렸다간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저 때만 해도 저도 많이 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많이 바뀌었죠. 그것도 약간 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살짝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부터는 아예 없더라고요. 좀 때렸다 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니, 애들이 저렇게 개겨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저렇게 나대도 선생님이 말만 그렇게 하네? 저걸 안 때린다고 어떻게 안 때리지? 나 같으면 한 대 쥐어 박았다.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나대잖아요. 이러면 선생님이 뭐 하냐고 지시봉 있잖아요. 지시봉 그걸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 뒤에 겨울철에는 장작을 교실대에 쫙 쌓아둬요. 장작으로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막 제설기구도 있고 막 삽옥갱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삽자루로 패기도 하고 막 그래요. 눈에 보이는 작대기 같은 걸로 그냥 다 때려요. 의자로 때리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좀 애들이 머리가 크면 뭔데 우리를 때리냐고 그런 걸로 또 선생님이 오히려 패기도 하고 막 북한에서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딱히 처벌은 그닥 아, 그래요? 네. 되게 약간 그런 위계지수나 이런 게 탄탄하게 잘 돼 있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짜? 이게 근데 뭐 저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평양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강도 아이고 다 안 걸려가지고 네. 양강도 끝자락이었고 뭐 뭐 조금 당 중앙에서 좀 먼 곳이었다 보니까 조금 엉망이에요, 여기가.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곳. 만약에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러면? 네, 그 경찰이랑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안전부라고 있긴 한데 걔네들은 이제 뭐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아 약간 좀 뇌물을 준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액션이 나오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신기한 점 여기서 무슨 갑자기 내 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뭔가 아무튼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112 누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신고할 그게 없어요. 아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해야 돼요? 네. 그냥 가까운 그 동네 그 파출소처럼 여기 안전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약간 민원 접수를 하고 근데 그 접수를 해도 건들 건들 나가지 슬쩍 보고 뭐 돈 안 돼? 이러면 다시 들어가요. 일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일상 다반사고 그냥 오히려 하극상이 발생을 하는구나. 네. 네. 맞아요. 뭐 사람 누가 하나 죽어도 딱히 뭐 이걸 안 걸렸어. 이러면 그게 이슈화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막 발견이 됐어요. 네. 이게 좀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뭐 걔는 북한에서는 또 사람 죽이면 또 사형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네. 안 걸리면은 이게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 사건을 누가 둘 추지도 않고. 네.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라는 곳도 뭐 아까 제일 신기했던 게 체벌이 없던 거. 그리고 또 점심에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것. 네. 그리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교복이라는 게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죠. 네. 북한은 통일이거든요. 전체 북한의 학생들이? 네. 통일이에요. 이제 소학교 애들은 다 똑같은 교복. 전국이 다 똑같은 교복. 뭐 중학교 애들 다 똑같은 교복. 고등학교 애들 다 똑같은 교복. 뭐 이래요. 중고등학교 합체해가지고 그 소학교 때는 좀 주름 이렇게 있는 플리츠 치마를 입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냥 H라인 치마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소년단 넥타이는 소학교 애들이 하는 것. 그리고 좀 중고등학교는 이게 없고 대신에 이제 청년 배지가 있어요. 청년단 배지. 아. 그거가 통일이에요. 전국 그냥 공통.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뭐 냉난방 시스템. 아. 잘 돼 있죠. 이게 천장에 이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에어컨 같은 거. 이게 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게 다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교실 중 가운데 그 난로가 있어요. 난로.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근처에도 애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앉거든요. 이 난로 근처에 있는 애들은 너무 더워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문이나 창문이나 이렇게 사각에 앉은 애들은 너무 추워서 죽으려고 하고. 아. 이게 이래요. 밸런스가 안 맞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애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앉거든요. 이번 주에는 내가 여기서 꿀을 빨았으니까. 그 다음엔 내가 너랑 바꿔줄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뭐 겨울에는 이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난로 당번이 있어요. 아침에 7시 반에 등교인데 그러면은 뭐 6시 반까지 와서 미리 피워둬야 애들이 다 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시 반까지 얘는 학교로 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그 역할 중에 그러니까 뭐 여긴 뭐 학급 반장이 있는 거잖아요. 반 반장. 그렇죠. 그런 반장밖에 없잖아요. 그런 위원이. 근데 북한 그 학교에는 이제 반장 외에도 뭐 사상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도 그런 걸 해요. 네. 해요. 사상위원 무슨 명칭이 뭐였는지 다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이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또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게 뭐냐. 그 교실 그 정면에 그 칠판 위에 한국은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있는 초상화 세 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거를 빡빡 닦아야 돼요. 먼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일 뭐 매일매일 이제 그 먼지 있는지 이렇게 슥 검열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소년단 지도원들이. 그러면 먼지가 있다. 이러면은 이 반은 이제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 이제 생활총화 같은 데 불러가서 망신을 당하고. 반 애들은 또 반 애들대로 또 체벌을 또 당하고.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너 화가 나잖아요. 이러면은. 야 너네 다 같이 운동장 뛰어 막 이러고 막 손바닥 맞을 때도 있고 운동장 많이 뛸 때도 있고. 뭐 그냥 다 달라요. 그냥 달라요 그냥. 완전 달라요.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오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북한에는 급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구나. 사실 싸우구나. 그래서 도시락을 싸우거나 아주 못 싼 애들은 이게 싸우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이러면은. 집을 가서 먹고 온다든가. 집이 가까운 애들은 먹고 오기도 하고 다시 그렇게 하죠. 음. 그러면은 한국에 그런 딱 가서 급식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점이 놀랐어요. 그러면? 음. 일단 급식 퀄리티가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이게 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왔었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특별한 날에만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맨날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제 기억상으로 그때 무료였어요.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무료로 준단 말이야? 음. 그냥 그 점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급식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영양사쌤들이 이제 학생들 건강을 고려를 해서 그 식단표를 딱 짜준다? 네. 이런 점이 되게.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북한에서 못 먹어봤던 남한의 약간 좀 신기한 음식 충격적인 음식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아래. 아까도 너무. 너무. 북한은 딱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예 양식 같은 건 아예 없고요. 서양식은 아예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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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도 아예 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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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도 주고, 치킨도 주고, 치킨이 없어요, 북한에는. 아, 치킨이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1등 야식이 치킨인데? 네, 없습니다. 뭐 통닭 삶아서는 많이 먹지만, 백숙 같은 거. 그대로 튀겨서 먹지는 잘 않았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또 지역별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그냥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맛도 달라요. 거기서 먹었던 김치, 여기 오니까 김치라고 약간. 뭐가 달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간 뭐,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든지. 아니,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같은 레시피로 해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요리사였어요. 거기서 만들던 음식을 여기 와서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는데도 맛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맛도 많이 다르고,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한국 와서 먹은 모든 음식이 다. 입은 잘 맞으셨어요? 네, 저는 먹는 거에는 딱히. 북한에서도 곱창 이런 것도 먹어요? 아니요. 곱창은 많이 안 먹고 순대를 많이 먹어요. 순대를 많이 먹고. 곱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독발도 좋아하잖아요. 술 한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를. 근데 저는 곱창은 본 적도 없어요. 그걸로 다 순대를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북한은 이제 뭐 여기는 뭐 파스타도 많이 먹고, 점심으로.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밥을, 한국인이 밥을 먹어야지. 밥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남한식 순대는 안에 당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순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 순대요? 아니야, 아니야. 순대 아니야. 이거 뭐라고 불러? 이럴 정도로. 북한은 그럼 밥이 들어가요? 순대 안에 밥이 들어가요. 피순대. 그렇게 먹은구나. 중국식 순대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 중국식 순대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서울에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길거리 걸어보고 약간 놀란 점 뭐가 있을까요?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다 계시다. 아, 환경미화. 환경미화. 뭐, 북한에는 그 뭐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역할이. 그래서 뭐 그냥 더러워요. 더럽고. 그리고 여기는 뭐 어딜 가도 웬만한 완전 저런 척척 산골이 아닌 이상은 다 포장도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빗자루 이렇게 쓱쓱 쓸어도 되고. 그런데 북한은 포장도로를 전국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포장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 약간 손에 꼽을 정도로. 도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비가 오면 질척질척 신발 다 그냥 나가리 대고 나가리?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대고 막... 네. 그냥 도로도 다 포장이 돼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가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핫플 같은 경우는 더 많잖아요. 그렇죠. 빼곡이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간판도 가게마다 다 있고. 그런데 북한은 뭐 그런 음식점이 잘 없어요. 막 이제 뭐 냉면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국가적으로 뭐 너 어느 지방 가서 냉면 가게를 차려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임받은 사람들이 좀 냉면 가게를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그 뭐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가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 식당이에요, 곧. 하긴 뭐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장사를 공식적으로는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가게가 있을 리가 없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뭐 그냥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판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간판을 안 써요. 그래서 아름아름 가는 거죠. 어? 냉면 먹고 싶어? 냉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냉면 저 집에서 하던데 맛있더라. 이렇게 하면 몇 층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동네에서 아름아름? 저 집이 뭐 백반은 잘한다더라. 맞아요. 된장찌개 맛있다더라. 여기로 가서 이제 먹고 이제 돈도 주고 아니면 뭐 딴 걸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아, 운영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핫플이 많은 게 또 이제 막 클럽이라든가 저 유흥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네. 노래방 많고 클럽 많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막 노는 그런 술집 많고 그냥 그런 게 다 낯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했고 뭐 사람이 이렇게 많냐 막 이러면서 막 그 좀 북한은 좀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좀 재밌게 노는 거를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좀 그렇게 안 좋아요.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예요? 모이면 다 흩어지라 이러고. 아, 모여서 뭐. 모여서 이제 막 그런 오락 같은 걸 놀게 되면은 또 놀다 보면은 또 안 좋은 물이 든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모이면은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뭐 한국 노래라든가 좀 다른 노래를 틀고 춤을 친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속 대상이에요. 이게 단속에 걸려들면은 뭐 벌 경하면 약하면은 벌금 얼마 내고 풀려나지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게 단련대도 가게 되고 단련대를 가면 육체적으로 좀 힘든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나만 노래를 틀었다.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가. 아, 나만 노래 한 번 틀었다고? 네. 신고가 그렇게 되면은 너 나만 노래를 틀었네? 이래고 USB 같은 걸 보통 들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이게. 네. 나만 노래네? 정치범이나 정치범. 이렇게 돼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지도 않고. 네.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럼 복학 학생들은 어떻게 놀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할 말이 어이가 없기도 한데 이제 뭐 대학생들이죠.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애들은 뭐 서울에도 가고 막 사진도 예쁘게 막 찰칵찰칵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놀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밖에서 꼬무줄 놀이를 한다거나 아. 한국의 60년대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꼬무줄 놀이, 땅 따먹기, 딱 지치기, 그리고 뭐 그런 놀이들. 전통 놀이들 비슷한 거? 그러고 놀고 이제 밖에서 막 그렇게 흙바닥에서 그러고 놀다가 그냥 일찌감씩 들어가서 자요.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유치원생이나 이제 그런 애들이 노는 게 아니라 네. 다 큰 성인도 사실상 그렇게 논다. 성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약간 성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술 마시겠죠. 마시는데 이제 뭐 그런 데서는 못 마시고 그런 가게가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소매돼서 술을 그렇게 사가지고 다 같이 어디 뭐 어디 따로 모여서 먹고 논다던가. 근데 이제 대신에 좀 그 사람들은 모이면 춤추고 많이 놀거든요. 아, 북한 사람들? 네. 어른들이 모이면 춤을 추고 많이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망을 한 명은 망을 보면서 논다던가. 왜냐면 노랫소리가 쿵짝쿵짝 들리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요. 어떤 놈이. 그 마을,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보이북, 그 스파이가 한 뭐 적어도 열 명은 있다고 보시면 돼서. 네. 그래서 쿵짝쿵짝 들리면은 스파이가 어딘가에 숨어있는 스파이가 얘네 뭐 하고 논다. 곧 한국 노래도 들릴 것 같다. 와봐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저 멀리서 한 명이 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저 멀리서 못 보인다고 손살같이 들어가서 야! 떴다! 이러면은 다 끄고 이제 아무것도. 네. 다 끄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보이북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막 능청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보이북, 알잖아요. 얘네 놀다가 딱 봐도 지금 노는 분위기인데 티가 나죠. 네. 그러면 이제 좀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찔러주는 거죠. 막 담배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파티하고 뭐 있으면 먹을 것도 좀 주고. 아유 좀 고생이 많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고. 아유 좀 고생이 많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고. 그러면 또 에이 모이지 말라 이러면서 또 가고.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그게 일상이다. 이 밖에 한국에서 약간 정착해서 사시면서 좀 충격받았던 건? 놀랐던 건 있을까요? 이 밖에요? 네. 너무 많은데요? 일단 뭐 오늘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뭐 한 번에 내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좀 질 좋은 이런 걸 이용해서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는 게 잘 돼 있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뭐 또 사람마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네. 그리고 또 뭐 배달 어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왜냐하면 북한에는 배달 어플 없으니까요. 배달은 있어요? 없어요. 배달은 없고? 없어요. 그냥 집밥을 많이 먹어요. 외식하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냥 집밥을 많이 먹죠. 뭐 집에서 풀죽을 쑤어 먹던 뭐 쌀밥을 지어 먹던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외식 문화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 전기가 하루 24시간 오히려 정전이 되면은 좀 큰일이다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도 돼 있고 그런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무슨 안전 문자라는 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 네.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전 문자가 핸드폰으로 온다는 게 또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은 제가 살 당시만 해도 핸드폰 보급이 거의 안 되셨어요. 그냥 있는 사람만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재난 문자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뭐 수해놨다 하면 싹쓸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죽었잖아요. 많이들. 많이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일이었죠. 또 이렇게 방비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재해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취약한 거죠. 근데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공식적인 경로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사는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중국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나요? 네. 이제 그렇게 산 중국폰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한국에 넘어온 지인들이랑 몰래 연락하는 용도. 아 돈을 보내달라든지. 네. 북한 소식을 전해준다든가. 근데 보통 이제 아 힘든데 돈 좀 보내달라 이러면서 막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통화도 오래 못해요. 통화를 오래 전파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이동하면서 전파를 계속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 때는 2분을 초과하면 이제 걸렸어요. 전파에 탐지가 돼서 그 특정 집까지 알아낼 정도로. 그래서 2분이면 알아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통화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보다 전파탐지가 더 발달이 돼서 통화를 안 하고 뭐 네. 어떻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놀 때 남한 노래를 틀고 노는다든지. 네. 즉 그 대한민국의 문화가 확실히 좀 북한에 치명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뭐 무인 비행기가 와가지고 무슨 삐라를 집단 살포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거품 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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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면서 막 김정은도 그렇고 김여성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이 대한민국의 삐라라든지 뭐 전단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USB에 담긴 그런 대한민국의 뭐 분화 뭐 드라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만큼 치명적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뭐 대한민국 삐라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 그런 소식뿐만 아니라 너희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북한 정권이 어떤 곳인지 뭐 이런 팩트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팩트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권 자체는 이제 거짓말로 이제 쌓아올려서 이제 공포정치로 이렇게 딱 아무데도 못 가게 공포정치로 이제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거짓말인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알아버리면은 단체로 들고 일어날 테니까 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팩트 같은 거를 이제 뭐 그렇게 살포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실제로 뭐 남한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북한 사람들이 솔직히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북한에서 자체 제작한 뭐 영화나 뭐 연속극이라고 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거나 노래, 노잼이에요. 약간 뭐 김일성 찬양가 뭐 김정일 찬양가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뭐 드라마나 영화도 진짜 어이없는 게 뭐 사랑 이야기, 뭐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살다가 갑자기 막 김일성, 김정일이 나오고 막 이렇게 충성심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어 북한에서 또 중국 영화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좀 합법으로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좀 풀어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눈물이 너무 새롭고 좋은 거죠. 그리고 뭐 화질도 되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걸 보면은 화질이 좀 엉망이에요. 아. 완전 옛날 그런 막 흑백 영화도 되게 많고요. 뭐 색깔이 있다 해도 화질이 지직지직 깨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뭐 아니 쓰는 단어 자체 언어도 약간 조금 언어는 다르진 않지만 좀 말이 우아하게 들리거든요. 말투라든지. 네. 말투가. 그리고 또 뭐 거기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막 그 사람들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거에 대한 그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마당 아시잖아요. 장마당에서 이제 이런 드라마나 케이팝 노래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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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제일 많이 그렇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USB로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그 누군가가 그런 게 들어있는 USB를 샀어 이러면은 그 USB를 산 사람이 또 돈을 받고 어 내가 이거 너한테 복사해서 줄게 이러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장사가 되고. 음. 정말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듣다 보면 또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한국은 남한은 우리가 계속 못 산다고 배우는데 그런 남한은 지금 이렇게 수준 높은 드라마랑 뭐 이런 콘텐츠를 생산을 하지 않나. 그리고 또 뭐 그런 뭐 전단지 같은 걸 그 삐라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왜 내가 사는 북한은 이렇지? 왜 저 김정은은 자꾸 이렇게 오히려 못 살게 구는 거지? 뭐 이게 자꾸 이게 생각 이렇게 계속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고 이런 질문이 계속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완전 떨어지고 뭐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지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는 거고. 네. 그러면 북한에서 그 사시던 곳에서 실제 이 전단지나 뭐 삐라?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본 적 없어요. 거기까지 안 날아가는 거? 거기까지 않아요. 뭐 삐라가 뭐 날아간다 해도 뭐 항해도 그쪽 지역이나 갈라나? 대북방송처럼. 일단 제가 살던 곳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삐라를.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USB에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나 K-POP 이런 것들은 접하신 거고요? 네. 어. 왜냐면은 그 또 아빠가 그 사적으로 무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그 파트너가 있어요. 무역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중국은 그래도 대부분 비교적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접하기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번에 뭐 한국에서 좀 유명한 거라는데 한번 볼래? 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그 뭐 컨텐츠들을 그렇게 접했었고 그리고 뭐 간식이라던가 뭐 애들이 쓰니까 애들한테 줘 이러면서 간식을 보내준다던가. 아. 뭐 옷을 보내준다던가 뭐 이렇게. 네. 보니까 최근에 북한이 뭐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단어를 다 삭제를 하고 네.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의 그 MZ세대? 어떻게 보면 정말 MZ세대 표본이 있잖아요. 장마당 세대의 충성심이 예전같이 않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좀 이 장마당 세대로서 그 보면은 완전히 할머니 세대랑 또 부모님 세대랑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게 뭐 일단 MZ세대는 아예 그 배급이라는 거를 아예 접하지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네. 그냥 옛날에는 배급을 졌다더라. 그리고 이제 뭐 점점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서부터는 살기가 더 빡빡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 살기 너무 바쁜데 자꾸 저기서는 뭘 해준 게 있다고 자꾸 우리를 충성을 하라고 하고 뭐 뭘 이걸 이거내라 저거내라 뭐 계속 요구밖에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할머니 세대 때는 그나마 김일성이 있을 때가 낫다 이러면서 뭐 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이제 뭐 제 나이 또래 그 세대가 되면은 뭐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뭐 그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불만만 계속 쌓여 가는 거예요. 뭐 하다 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힘들다. 아 진짜요? 그때는 그래도 뭐 농사를 하면은 농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하면은 뭐 소작료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농사지명은 그냥 거기서 김정은이 이제 뭐 농민들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래가지고 쌀을 다 걷어봐요. 막 군수 그런 군대들도 먹어야 되고 뭐 자기들도 배 채워야 되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냥 뭐 백을 지었다면 백십을 뜯어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이다 보니까 기존 세대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북한이 사상교육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라든지 그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먹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 이제 뭐 예전에는 좀 기술도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이런 걸 보는 루트가 뭐 좀 거의 한 루트? 루트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지금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발전도 그 나라도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인 거죠. 이걸 많이 본 사람은 야 이렇게 사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좀 깨는 거죠 머리가. 그렇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게 USB로 이제 보통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노트북에 꽂아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봐요? 그런 것들이. 그거 이제 뭐 핸드폰에 꽂아서. 유심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네. 그거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핸드폰 보급이 좀 많이 됐으니까 핸드폰으로 제일 많이 거고.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처분하기도 쉽거든요. 뭔가 갑자기 막 가택단속이 막 들이닥쳤다 이러면 그냥 삼켜도 되고. 네. 처리하기가 쉬워요. 이런 거는. 아공에 집어넣어도 되고. 너무 작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사실. 그리고 보니까 평양에서 달러와 거래 비중이 점점 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적경지에서는 위안화 거래가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북한의 경제 상황 실태는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뭐 제가 있을 때도 북한 그 뭐 김일성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보다. 그 뭐냐. 만경대 그림이 있는 그 돈보다. 이제 그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이 홍용이 됐었어요. 오. 사람들도 뭐. 이거 얼마에요.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 1위안.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냥 뭐. 북한 돈 몇만 원이 아니라 그냥. 중국 돈. 1위안. 뭐. 이게 좀 더 귀하게 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 그 쪽 지역을 이제 앞지대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달러를 진짜 많이 쓰고요. 이게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은 달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지역은 이제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또 밀수도 엄청 많이 하던 그 시기다 보니까. 위안화를 많이 썼었어요. 뭐. 경제 상황이라. 경제랄 것도 진짜 웃긴 게. 북한은 뭐 공산당이잖아요. 일단은 사회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유 재산이라는 게 없는 그런 체제였어요. 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니죠.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전에도 장마당은 있긴 했지만. 네.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배급이 아예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급만 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장사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니까 옷감이랑 쌀이랑 좀 바꾸자. 이렇게 했던 거가 이제 그게 돈이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사경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공산주의도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북한은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장마당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발언권이 별로 없었어요. 아. 장마당을 먹여 살렸는데 장마당은 여성들이 많거든요. 어. 그냥 다 여성이라고 보면 돼요. 장마당에는. 아. 남성은 없어요. 남성은 없었어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도 장마당 계속 갔었는데. 네.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거기서 뭐 이렇게 짐을 끌어주는 아저씨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장. 파는 것도 여자. 사는 것도 여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약간 가정 내 발언권이 조금 강해졌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좀 한국 물품? 네. 한국 뭐 그런 상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인기가 있는 편일까요? 아. 그렇죠.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쿠쿠 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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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쿠쿠 제품을 대부분 되게 좋아해요. 그 말하는 밥가마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도 이제 그 음성 기능이 있는 밥솥이 들어가는군요. 그 압력 밥솥이라는 것 자체가 밥이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반지리라고. 북한이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솥으로 이제 밥을 이렇게 그렇게 해 먹는 게 보통이에요. 평균이고. 평균이고.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집들은 그 대용량 배터리로 이제 밥솥을 써요. 아.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또 전기가 자주 들어올 때도 이제 밥솥을 몰래 몰래 썼었죠. 근데 밥솥 같은 경우가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한다고 못 쓰게 했었거든요. 아. 아. 밥솥이 원래 전력 소비 많긴 해요. 네. 못 쓰게 했어요. 게다가 한국 제품이라 난리 나죠. 이거는 이제 뭐 처벌받는다기보다는 그거를 회수해 가면 지들이 또 집에 가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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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들이 보통이네요. 네. 살결물이라고 하는데 스킨 로션. 아. 그거를 되게 많이 써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파워더 같은 거. 파워더 같은 거. 파워더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뭐 옷? 옷이려나. 근데 옷은 딱히 한국 옷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게. 그렇죠. 사실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 만들어진 거 옷이다 보니까. 제일 인기 많은 게 그러니까 뭐 밥과 맛, 화장품. 음. 그리고 라면을 제가 최근에 그 패키지를 봤는데. 네. 그 불닭볶음면이 되게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불닭볶음면이. 근데 북한에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아. 디자인도 막 되게 비슷하게 만들고. 네. 검은색에 이제 그 닭이 나와가지고. 닭이 나와서 막. 불 뿜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색깔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봉투 검은색이고. 닭이 있고. 네. 빨간색 노란색 글씨로. 무슨 닭고기 맛 비빔면. 매운 비빔면. 막 이렇게 했었나? 진짜요? 그리고 파는 거예요. 북한 거라고 이렇게 막. 아. 근데 그 얘기는 즉슨.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약간. 날강도 같은 게 뭐냐면은.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네. 그거를 이제 김정은이. 뭐. 나가서 먹어봤겠죠. 그. 뭐. 스위스인가. 유학생활 했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를 먹었는데. 자기 맛이 맞았겠죠. 한국. 그. 북한 들어가서 이제. 이거는 내가 만든 메뉴다. 이러면서 이제. 고기 겹빵이라고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내세여서. 해가지고 그냥. 약간. 농포처럼. 그냥.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데. 김주혜는. 저번에. 뉴스 뜬 거 보니까. 볼이 이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던데. 하하하하. 게다가 항상. 생글생글 웃고. 막.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하고. 네. 옷도. 뭐. 시스루? 뭐. 이런 것도 입었던데요. 고급 코트. 맞아요. 맞아요. 패딩. 그러다 보니까. 꼴산할 수밖에 없어요. 지 자식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우리 애들은. 뭐. 안 좋게 보이죠.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게 뭘 한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또 저것도 이제 또. 뭐. 뭐라고 또 포장을 해서 또 내세우려나. 말도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민중의 봉기라든지. 아. 그런 것들은 뭐 북한 생활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약간 북한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네.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거거든요. 김일성이. 그 김일성 때부터 이렇게 이런 체제가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 중에 또 말한 내용이 있지만. 그 한 동네가 있다면은 여기에 간첩이 몇 명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피디님이랑. 뭐라고 불러야 되죠. 진행자님 해주세요. 진행자님. 진행자님이랑 이제. 제일 친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자. 그 한 명 한 명 모으는 거야. 이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님이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네. 뜻이 맞는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 이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모으자. 다음날 세 명 동시에. 슥삭. 아. 정치범. 정치범. 세 명 중에 누가 스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자질한 사람은 또 약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 스파이짓을 하는 거고. 아. 아. 이러다 보니까. 네. 모이려면은 사람들 다 같이 으쌰으쌰 뭐 이렇게 해서 돼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그거 스파인지 모르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가족 중에서도. 네. 정말 그 뭐 부모 자식 간 그런 거 아니고서는. 맞습니다. 속 시원하게 터너. 네. 오면서 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탈북하자라든지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든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힘든. 네. 실제로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 동네 주민들끼리 되게 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낮 동안에는 이제 주부들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도란누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남편 뒷담 내 자식 뒷담은 까도 이제 김정은 뒷담은 안 까요. 절대 못 가는구나. 절대 못 가요. 음. 아무리 친하다고 느껴도. 아. 언제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가. 네. 북한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쿠바전 뭐 주재관? 이어가지고 이제 대사관 이어가지고 릴규 뭐 총사가 이제 철북해서 말한 게 뭐 북한의 상위 1% 0.1%도 그냥 대한민국의 중상층보다 못 산다. 네. 넥타임 앤 꽃재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상류층도 그만큼 어려운 건가요? 상류층은 이제 뭐 그나마 낮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대신에 보는 눈이 좀 김정은이랑 가까운 곳에 살잖아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살얼음판이에요. 응. 그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단 말이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 한국에서 또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사람 그 당 간부들 이제 그 척살 될 때마다 많이 쓰거든요. 뭐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구만. 갑자기 뭐 그런 걸로 사소한 걸 꼬투리 잡아서 너는 종파분자네? 가. 온 가족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이게 살얼음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 간부 솔직히 이 사람들 또 본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김정은 이 개자식 이러면서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들고 일어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더 해요. 이제 서로 약간 나쁜 놈이란 건 알지만 어떻게든 잘 보여야 연명을 할 수 있으니까. 야. 무슨 누군가가 김정은 욕을 하네. 그러면 또 가서 쪼르르 가서. 권수님. 저 대식이.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뒷담 깐 사람은 이렇게 척살 되고. 나는 이제 간신. 간신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 간부들이 좀 더 살얼음판이에요. 뭐. 생활 수준은 뭐 저 같은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높긴 하겠죠. 굶는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뭐 날이면 날마다 또 받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뒷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국가적인 큰 그런 명절 날에는 또 선물도 많이 받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배급이 조금씩 가긴 한다고 제가 들었어서. 그 사람들은 뭐 생활 수준은 그나마 낫겠지만 이제 심적 위축감, 위압감. 항상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언제 또 몰려가지고 뭐 강등을 당한다든지. 맞아요. 수용서로 보내진다든지. 심하면 총살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좀 잘 살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분들. 그럼 너 북한에서 잘 사는데 왜 왔냐? 이러면 물어보면 짜증이 확 나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계속 주시 대상이고. 아,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계속하고. 힘들어요. 네. 다 못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우뚝 잘 나가? 왜 이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지금은 지금 때에는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부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막 굶고 막 쫄쫄 굶고 이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좀 나름 살면서 이제 좀 여유도 있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럼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저걸 한 대치 칠 수도 없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탈북민이나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 등 북한 내부에 정통한 사람들. 혹시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최근에 이 북한 상황 뭐 있을까요? 음. 아, 뭐. 아빠가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면은 진짜 너무 힘들대요. 그냥 예전에 그냥 그 저희가 살던 동네가 밀수 왕초 동네거든요.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이 밀수였어요. 그거 안 하면 못 사니까 사실. 그거 막히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나마 배 내밀면서 야, 나 밀수하면서 그래도 너희 먹여 살렸잖아 이러고 다녔는데 다 막히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극도의 우울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었었으니까 사람들 얼굴 다 시커메서 다니고 막. 그리고 정말 뭐 장마당에서 뭐 거래를 한다는 것도 솔직히 그 자기들 주머니에 뭔가 있어야 이게 뭐 돈과 그거를 바꾸고 뭐 할 텐데 없잖아요 돈이. 그냥 너무 살기 힘들다고 계속 돈 보내달라고. 근데 뭐 솔직히 그분 같은 경우는 아빠랑 뭐 혈연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좀 스치듯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그게 밀수가 막혔다는 게 이제 중국과 거래가 막힌 거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중국과 뭔가 사이도 안 좋은 건가요? 그럼 북한이. 안 좋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우리 이제 중국이랑 배척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뭐 좋진 않겠죠.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북한은 어쨌든 중국이랑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좋다고 해도 뭐 내년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래요.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런 공적인 무역을 막은 건 아니고 사무역을 막은 거예요. 아. 면선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이제 불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그걸 막은 거지. 이제 그 북한의 그 세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막은 건 아니에요. 네. 또 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채널로 또 유튜브에 서현경 그냥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바로 나오거든요. 네. 좀 관심이 있으시면 놀러 와주시면 또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와서 8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북한에서 난 사람인 거잖아요. 제 정체성은 북한에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잘 몰라요. 철부지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오늘 이것도 막 갑자기 뭐 너무 전문가 같아 이러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뭐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제 데일리한 일상을 보여준 느낌이라서 실망.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 네. 브이로그. 네.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약간 뭐 그런 컨셉인가요? 약간 탈북소녀의 대한민국 생활 적응기. 네. 정확합니다. 네. 재미있는 거 많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네. 채널명은 뭐예요? 그냥 제 이름. 서현경. 서현경. TV 아니면 그냥 서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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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조금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돌고 돌아 서현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투자 채널이긴 하지만 또 북한 이슈에도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는 주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브이로그를 또 완성해 나가실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서현경 님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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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